고래밥없는 아이언클래드 고래가 밥도 안주고 일시킨다 완타고 고고 아 잘 못들어 아 개손해 아니 손해를 너무 많이 봤는데 진짜 카드도 넣으시고 돈도 넣으시고 포멜 타락 포멜 타락 오우 미친 미친거 아니야 포멜 타락 포멜 타락 아이 뭐야 이게 힐초기가 나오냐 흘려 보내기 아 왜 타락한 줌 아이 진짜 쓰레기 아 뭔 핸드 개거지가네 진짜 완타 완타로 지금까지 죽인 심장만 10마리는 되겠네요 아이 써봐봐 써봐봐 되겠지? 야 이거 뭔.. 누가 심장 잡을든 한마리 두마리 세고 있어 제물바리 연사 바리먹을까 연사 먹을까 제물먹을까 이거 다.. 다 먹을만한데 연사나 제물이 날거다 연사 쓰나봐 커피.. 마법꽃 커피꽃 커피도 꽃 있지? 물음표 내 꼬로미 커피꽃 커피꽃 커피특 안 잡아먹히려고 이상한 카페인만 들었는데 휴먼들이 쫓하고 먹음 안 잡아먹어야지 페어링 거품 제거 어.. 아 거짓을 치울거 없는데 수비나 치울까?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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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크 병 아 서슨 수비 수비 어 미안 완타 좀 더 주센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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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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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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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 수카라 계좌되네 1기 저금통 응애 저금통 아니 완타인데 카드 왜 이렇게 나오냐 제발 지옥굴 쓰자 안되겠다 지옥굴 쓰자 완타 딜 너무 약하다 완타 딜이 더 나와야 되는데 안카드를 아유 에모 카드 안나오면 죽어야지 에모 타격에 타짜 들어가면 카드도 안나온다 안카드도 안나온다 안카드도 안나온다 아이씨 아잇 내가 녹아야 잘 안되는구나 extract 썸 아이씨 아이씨 방어도 대거 몸풀기 이중타격 타격카드 왜케 장화 업포드 뛰어뒀다 근데 업포드 아까 아까 말했던것처럼 업포드의 숟가락이 트롤이지 그래서 안칠거야? 아니요 돌이란 모트가 제일 좋아 돌이란 모트가 제일 좋아 자가형성 점토 참호 뚜루키 몽둥이 참호 쓸 수 있을까 자가형성 점토소 참호성 점토소 숨겨진 마치 숨겨진 마치 참호성 점토소 참호성 점토소 조금 더 많아 참호성 점토소 참호성 점토소 아유 내 참 참호가 왜 쎄 때 나오냐 1 2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냥 피가 차네. 와우. 제물사나갓. 와우. 파괴 재물 셀프킹업.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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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포션은 일반 포션이니까. 포션 좋은거 줘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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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우. 그 정리에서 잘 걸 мин Ye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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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맥수괴력은 절대 안타더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씨... 티리도 오브... 아 안나오더라 완타 데미지 수준 이겨내 이겨불어서 심장 허적색 마법꽃 HP 104회복 아니 뭐 다른 캐릭 104힐 할려면은 쎄 빠지게 해야되는데 완타랑 같이 쓸 카드나 소멸 카드 만 나왔으면 더 쉬웠을 것 같은데 되게 어렵게 이겨내용 역시 아이언 클레드 500딜 유물 하나에 500딜 잉크병 50장 드로우 편지칼 276딜 청동빈을 개쓰는 근데 이거 다르게 말하면 500대 맞았다는거 아냐 아니지 500대가 아니라 3으로 나눠야지 이 효과는 모두 사용했습니다 72골드 염주 아이씨 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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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약재조 점토 87방어 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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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주